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놓고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가 경쟁이 아닌 동반자로 협력하기로 해 특화단지에 함께 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강세훈 기자입니다.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도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11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인공장기 분야에 도전장을 낸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. 특화단지를 공동 유치해 정부의 첨단 바이오 육성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 두 지역이 보유한 바이오 소재와 장비, 인력을 함께 활용하면 국가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충북은 바이오 생산기업들의 강점이 강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. 반면 전북은 풍부한 의료기관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.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설 지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.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가 공모사업을 유치해 아시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치 주목됩니다.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. 닥스 강세훈입니다. 닥스 강세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